안녕하세요. 소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마틴 기타는 굉장히 신뢰하고 또 좋은 기타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마틴 기타는 저렴한 기타들은 대략 100만원대부터 또 정말 비싼 모델들은 몇 천만원까지도 가는 폭넓은 모델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시리즈는 좀 비교적 부담이 적은 좀 마틴다운 마틴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시리즈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리즈는 바로 마틴의 16 시리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16 시리즈는 모두 올솔리드로 만들어지는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부담이 적은 마틴다운 기타 그런 식으로 표현했냐면 바로 이 16 시리즈는 미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시리즈이기 때문입니다. 마틴은 현재 공장을 두 군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미국에 있는 공장 그리고 또 멕시코에 있는 공장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멕시코 공장에서는 이제 리틀 마틴 그리고 주니어 또 X 시리즈, 로드 시리즈 이 정도의 시리즈가 멕시코에서 생산되고 있다면 15 시리즈 이상부터는 이제 미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시리즈죠. 그래서 16 시리즈는 라인업이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더 좋은 퀄리티와 사운드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16 시리즈의 특징들이 있다면 바로 000 바디, GP 바디, D 바디, 그리고 그랜드 제이 바디까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디들의 모든 공통점 바로 000뎁스라는 점이 정말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디 자체는 드레드넛이기도 하고 GP, 그랜드 퍼포먼스이기도 한데 바디가 갖고 있는 두께는 바로 000 바디, 우리가 흔히 아는 OM 바디랑 같은 두께라는 점입니다. 원래 OM부터 D 바디까지 바디가 커질수록 이 두께도 같이 넓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16 시리즈는 바디가 어떤 바디라 할지라도 이 두께는 OM이랑 똑같다는 거죠. 실제로 이 부분은 기타를 칠 때 충분히 체감할 수가 있는데요. 딱 기타를 안아봤을 때 더 품 안에 들어오는 듯한 그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는 게 연주를 할 때 팔에서 느끼는 그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한 연주감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하이브리드 A 프레임 엑스브레이스 방식을 쓴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체감하기는 어려운데요. 마틴 기타는 그 극에 맞게 내부 설계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엑스브레이스 형태라는 건 이제 바디의 큰 축을 담당하는 뼈대, 그 부분이 X자 모양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시리즈에 사용되는 그 설계 그리고 16 시리즈에 사용하는 설계, 15 시리즈에 사용하는 설계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15 시리즈 이상부터는 미국 공장에서 상상되는데 이 뼈대만 놓고 봤을 땐 15 시리즈가 가장 적은 뼈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16 시리즈는 15 시리즈보다 조금 더 많아진 형태의 뼈대를 적용되어서 좀 더 화려하고 섬세한 음색이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6 시리즈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마틴스러운 사운드를 가진 그러한 시리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부담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만나볼 수 있는 마틴 시리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16 시리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통기타 이야기에서 직접 이 모델들을 경험해보시고 소리를 들어보신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도 매우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기타 이야기에도 이 16 시리즈들 모델들이 전시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매장에 방문해 주셔서 직접 경험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 찰스님과 만들어놨던 그런 리뷰들도 유튜브 안에 들어있으니까 한번 그걸 통해서 미리 모델들에 대해서 알아보시거나 소리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